비의 날씬 비의 날씬 비의 날씬 세계가 주목한 국내 최초 다이어트 유산균 비의 날씬 비의 날씬 오늘은 국내 최초 식약적 이능성 인정 체지방 감소 유산균 비의 날씬과 함께 8분 전신 근력 유산소 시작합니다 사이드 탭하고 다리 모아 스커트 해볼게요 손 머리 위로 들면 사이드 탭 손 내리면 스커트 해주세요 뒤쪽 클래스 한국인 모유에서 유래한 특허 유산균 팔 돌리며 사이드 런지 할게요 무릎 구부리는 쪽으로 팔을 보내며 사이드 런지 해주세요 넘는 호우의 힍런지 힍런지 닭의 힍런지 힍런지 닭의 힍런지 닭의 힍런지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인 BMI-17 미산균 100억 마리 보장 옆으로 2번 이동하고 손 머리 위로 뻗으며 뒤꿈치 들어볼게요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좌우로 이동해주세요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 BMI-17 인체절동 시험 결과 체중과 허리들레, 복부 내장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MI-CM 한 다리 뒤로 보내면 런지하고 다리가 좋으면 스쿼트할게요 저 번갈아가나 따라해주세요 BMI-17 미산균 100억 마리 보장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MI-17 미산균 100억 마리 보장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MI-17 미산균 100억 마리 보장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BMI-17 미산균 100억 마리 보장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MI-17 미산균 100억 마리 보장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MI-17 미산균 100억 마리 보장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BMI-17 미산균 100억 마리 보장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MI-17 미산균 100억 마리 보장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BMI-17 미산균 100억 마리 보장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BMI-18 미산균 100억 마리 보장지를 최지 Podcast Volvo 워터 히 무ulent 1억 마리 보장지방 권유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니너지 업 스쿼트 업 스쿼트 크로스 런지 할게요. 저 번갈아 가면 따라해주세요. 스쿼트 업 10개급 특허를 받은 신뢰가는 유상균 스쿼트 하면 바닥 터치 업하면 팔 옆으로 위로 뻗어볼게요. 복부 힘주고 중심 잘 잡으며 따라해주세요. 스쿼트 업 연구 논문 700회 이상 인용된 믿을 수 있는 기능성 유상균 다리 넓게 열어 와이드 스쿼트 2번 바운스하고 올라올게요. 손으로 골반을 잡아 상체를 세우고 따라해주세요. SO 194 10 280 12 15 15 17 18 18 16 18 20 21 19 20 21 20 체지방 감소와 장건강에 대한 이중 기능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유산균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앞으로 킥쳐볼게요 스쿼트할 때 가슴 앞에서 손 모으고 다리 차면 손 뒤로 보내주세요 스쿼트할 때 가슴 앞에서 손 그린 hen fin 스쿼트할 수 있는 다른 마리의 품질입니다 들기 빼내ット 이건 나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장건강은 물론이고 체지방 감소도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매일 두 캡슐, 비에나신 유산균 챙겨보세요.